그리고 요즘에 헤드보드의 간접 조명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보통 헤드보드의 조명 스위치를 이쪽에 잡아요. 저쪽에 누워있는 사람이 이쪽에 불을 끌려면 다시 이렇게 와서 여길 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현장에 3로 스위치를 적용을 해 드렸고요. 이쪽에서도 켜고 끌 수 있고 이쪽에서도 켜고 끌 수 있게끔 어디서든 켜고 끌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